자 안녕하세요 초재호다 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우리 오늘은 모의고사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쉬웠던 지문이죠 핑키 나왔던 거 같이 한번 보면 handful 다루기 힘든 일 힘든 것 get off 차나 이런 데서 내리는 거 run 울타리가 있는 공간 동물이 사는 greet 맞이하다 인사하다 search 찾다 examine 살펴보다 조사하다 중요한 단어 match 일치하다 description 생김새성 설명 neighborhood 인근 뭐 인근 지역 이런 뜻 turn up 나타나다 disappointed 실망한 자 우리 핑키의 재롱에 관한 내용이었죠 핑키의 재롱과 핑키의 실종 보면 my the pinky was a handful 내게 핑키는 매우 다루기 힘든 거였어 말썽꾸러기 but pinky and I loved each other 그러나 핑키와 나는 서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everyday when I got off the school bus 매일 뭐뭐 할 때 내가 get off 내리다 자 학교 통합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she'd bark raise to the end of her hand and try to jump over the gate to green me 그녀는 자 여기서 the는 with the에요 자 would는 여러가지 뜻이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한 뜻 중 하나가 뭐 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야 과거의 습관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그녀는 뭘 하고 했냐 bark 지저댔고 race 달렸어 그녀의 그 사는 공간 올타리가 있는 공간 끝까지 막 달려왔지 그 내 나를 반기려고 and try to jump try to 동사원이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jump 뛰려고 막 노력해 문 막 넘어서 뛰려고 노력해 나를 반기기 위해서 여기서 위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음 뭐야 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병렬구조죠 확인해보세요 that's why I knew something was terribly wrong that afternoon last spring that's why 하면은 그래서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뭐뭐뭐뭐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at's why 앞은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that's why 뒤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나요? that's because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해놓으라고 했지 자 이거 지난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까먹은 사람들은 찾아보세요 그래서 I knew 나는 알았어 something 무언가가 terribly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게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날 오후 지난 봄에 not a sound 소리가 안 나 Pinky's run was empty 핑키의 그 공간이 텅 비었어 I searched the street 나는 거리를 막 찾았어 Until my feet ate 뭐뭐 할 때까지 내 발이 ate 아프다 여기서 ache는 아프다 동사로 쓰였네요 아플 때까지 No pinky 핑키가 없어 None of my neighbors had seen her either 아무도 아닌 뭐 이런 뜻이죠 내 이웃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 거죠 Either 또한 자 여기서 either은 부정문에서 또한이란 뜻이에요 부정문에서는 to가 아니라 either를 쓰죠 핑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The next day 다음날이야 I called the animal shelter 나는 전화했어 어디에 동물? shelter 보호소에 전화한 거야 shelter 중요한 단어예요 I examined the dog found as in the paper 나는 막 살펴봤어 dog found as를 살펴봤어 개 주인을 찾습니다 광고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발견한 거야 실종된 개를 찾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실종된 개 어떡하지 그래 주인을 찾습니다 개 주인을 찾습니다 광고 이런 게 바로 찾아진 개 광고니까 개 주인을 찾습니다 광고예요 그 종이에 있는 개 주인을 찾습니다 광고를 막 열심히 살펴봤어 There are lots of them but none matches my pinky's description 자 무엇 무엇이 있다란 뜻이죠 많은 그것이 있었어 여기서 그것은 뭐야 그렇지 개 주인을 찾습니다 광고겠지 많이 있었어 실종된 개가 이렇게 많았어 but none matches my pinky's description none 아무것도 match 일치하다 내 핑키의 description 생김새 혹은 설명과 일치하는 게 없었어 그 핑키는 그 실종된 개로 지금 찾아지지 않은 거지 엄마가 Don't worry mom 아 don't worry mom said 걱정 마라 엄마가 말했어 We'll put up lost signs and keep looking 자 우리는 풀업한 붙이다야 아 이번에는 두 가지 전략 lost sign 잃어버린 게 광고 뭐 표시 이런 뜻이에요 아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광고를 곳곳에 붙이자 라는 거야 and keep looking keep eye-ending 하면 계속 뭐뭐하다지 계속 찾아보자 그러니까 실종된 개를 찾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 주인을 찾습니다 를 봤는데 핑키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개 광고를 내는 거지 아 개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핑키의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그 광고를 내는 거예요 We checked the neighborhood for six days still 핑키 didn't turn up 우리는 찾았다 동네 인근을 6일 동안이나 찾았어 여전히 핑키는 turn up 나타나지 않고 있다 sad story 자 그러므로 답은 2번이죠 worried and disappointed 걱정되고 disappointed 실망한 거예요 자 여기 language focus는 아까 설명한 부분이네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가 아까 병렬 구조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보면 she'd는 she would의 최악형이고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야 이 불규칙은 굳이 늘 필요 없을 것 같아 문법 얘기하는 학자마다 말하는 게 틀리거든 어쨌든 과거의 습관이야 그래서 뭐뭐 하고 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 정리해